피할 순 없겠지. 예정된 순서니까. 그냥 확인만 하는 거야. 내가 본 게 뭔지. 저한테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소원도 빌었으니까. 무엇을 주면 되겠소?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, 엄마. 선생님! 도와주세요! 선생님! 그 대가가 너무하잖아요, 지금! 모든 건 순리대로 흘러갈 뿐이야. 진희만 왔던 지 일주일도 넘었어요.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. 예전으로 돌아가자. 평범하게.